여러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힘차게 진입한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하늘과 우주로 대역하는 공군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연속적인 대응 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블랙이글스는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도약하기 위해 우주선 모양의 카나드 대응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성공입니다 빛나는 별을 표현하며 스타딩을 갖춘 블랙이글스는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도약하는 우리 공군의 강력한 연공 소유지를 표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면 성공입니다 이어서 진취적이고 단단한 기계를 상징하는 화살 모양의 에로우 대응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면에서부터 진입하겠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우리 연공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주까지 도약하여 우리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합니다 다음 대응은 블랙이글스의 단단한 팀워크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대응입니다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블랙이글스의 다이아몬드 대응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응은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강력한 기계 알바트로스 대응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응은 이글대응으로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 독수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을 통과하며 날개를 활짝 펼치겠습니다 지금 블랙이글스가 선보이고 있는 8대의 유기적인 대응 변경은 고도의 협동심과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동이며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는 블랙이글스만의 경쟁력입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블랙이글스는 승리를 상징하는 빅토리 대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편다리를 이룬 채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360도 회전하는 고난도의 롤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른쪽 성공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팀역을 선보이고 있는 블랙이글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8대의 항공기가 조밀한 편대대응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종사들은 서로의 숨소리까지 집중하는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블랙이글스의 상징이자 우리 공군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여러분 왼쪽 상공에서 블랙이글스가 다시 한번 진입하겠습니다 곧이어 1번기 지휘에 맞춰 6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회전하여 대통령님과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면 상공을 주목해 주십시오 두 대의 블랙이글스 편대가 우리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계룡 하늘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정면에서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이 우리나라의 힘찬 미래를 상징하며 5개 방향으로 솟구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면에서부터 웨지 브랙 기동입니다 이 기독과 같이 블랙이글스 항공기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 국군의 무거운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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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